내일은 방송 키면 니케부터 하고 해야지 니케부터 하고 월드 해야지 아 드디어 회복 허강이다 아 근데 나 소재 없는데 5렙 찍어야 되는데 마랭 50을 찍기 전에 마랭 49잖아요 그래서 쾌를 해야 되는데 게다가 고대수 쾌네요 레이아는 5번에 있을 거 아니야 하후후 아종은 북서쪽에 있을 거 이거 두 거도 있나요? 아이씨 아 역전 먹었어 역전 먹었어 어딘가 이거 왜 마비드컵이 바로 아래있어 아 선간파 해야 돼 선간파 해야 돼 아 타운팡 쳐는데 뒤들어오잖아 마리티 아 아 어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이도 날고 나도 날고 해돋도 말고 나도 날고 이도 날고 나도 날고 뭐지? 그렇지 거의 쓰면 자빠지나? 자, 발음 지금 오죠 선간파 해야 맞죠 좀 빠르게 해야 돼 우와 이거 있어? 속이 맞겠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파 시간을 잘 조절해야 돼 간파 시간을 잘 조절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레이아 를 막 잘하는 거 아니야 레이아 하는 건 보통 백엄 해모로 했지 테두로는 잘 못하거든 테두로는 거의 안 해봤어요 근데 대충 감 잡히잖아 하는 느낌 테두로를 막 극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고 노력이라는데 롱롱이랑 뭐하냐? 이거도 메시 방금 기인백이 1타로 경직격추되는 게 딱 경직치가 코앞이었어요 아까 투구깨기 맞고 투구깨기 맞고 경직 안 하잖아 아까 전에 머리에 딱 경직 커트라인이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